340만 도민이 희망하는 경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 2013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지방행정 민원제도 통신 분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암행어사들이 민간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 움직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공직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험 과목을 변경하고 응시 상한 연령을 완화합니다 특허 수수료 납부수단과 금융기관을 확대해 납부 편의를 높입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한 디지털 방송을 전면 실시해 TV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2013년 경상남도는 행정사무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획은 행정으로 투자하는 모든 학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행정사무ibe 그리스 세구가 될 수 있습니다